하루 6배번으로 집에서 미술한 인마 효과를 국내축 피디아랜이 하여가 되어있는 인공놈의 피부영양공들의 흡사랑 4종의 제품들을 활용을 해서 미술한 인마의 색깔을 입을 거예요. 이렇게 눈에 한 번씩 넣어주고 가볍게 불러가면 바로 MQS 피어에서 할 때는 0.25mm 이내로 너무 작정하지 않게 속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흡수를 잘 시켜줘요. 그래서 이게 이렇게 또 와 이거 피부에 뭔가 우유로 발라놓은 듯한 그런 느낌? 확 사주기에도 되게 좋아요. 마지막 남은 생각은 진짜 피부가 너무 넓어. 생각난 느낌까지 자고 일어났는데 진짜 뭔가 우유를 또 발라놓은 것 중에서 꽁나는 느낌까지?